근데 중학교 때 또 서울에서 전화 갔다면서 아니 이거 꽁 타다 오니까 맞춰 이렇게 돼 사투리도 잘 못하는데 자 뭐 설문 쓰지 마 더 무서워 중학교 때 어? 아니 그냥 아까 했던 돈으로 하면 안 돼? 어? 어? 꽁트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 뭐 나 그냥 말하라고? 아 나 뭐 너 진짜 무서워 나 뭐 잘못한건도 없는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그때 만났다 나를 만났어 만났다 왜왜왜왜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었어 그때 기획사 대표 그래서 만났다 만나서 오디션도 보고 응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저와 우리 대표님과 어 셋이서 뭐 했을까? 뭐? 뭐 했을까? 뭐 했어 뭐 했어? 가수 가수 시켜준다고 했다 형 돈 뺏었어? 가수 시켜준다고 했다 나 성수대규 어 북단에서 남다로 넘어왔다 치고 도산공원 사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어 오른쪽에 뭐가 나오지? 삼원가등 그렇지 거기 잘 가나 보다 바로 기억하게 아니 거기 밖에 없어 거기서 우리 셋이 고기를 먹었다 고기값은 내가 냈지? 아니 아니 내가 안 냈어? 우리 어머니가 냈다 아 그래? 형 때문에 냈다 고기값 때문에 그런게 아니다 고기값 때문에 그런게 아니다 딴 얘기가 있어 뭐 또 왜 나를 어 가수를 안 시켰어 내가? 가수를 왜 안 시켜줬냐 이거 에이 아니 아니 왜 그래? 밥까지 먹고 너 가수를 시켰어 도산공원 아니 농담이 나잖아 그때 저렇게 무서워 형님 그때 만나가지고 오디션도 보고 밥도 먹고 되게 좋은 시간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일은 잘 진행 그 다음에 이제 일은 막 다 잘 진행이 된 건 아니었는데 뭐가 농담이고 나중에 이렇게 뵈면 저 형 저 기억하시냐고 하면서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 그거를 일을 무섭게 하라 아니 꽁트라고 하지 않으냐 아니 꽁트라고 하지 않으냐 갑자기 이제 또 사극이 됐다 꽁트라고 하지 않으냐 꽁트라고 하지 않으냐 꽁트라고 하지 않으냐 이 놈 이 놈 내가 보입니다 몇 가지 털이 있노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 JTBC